어사이드에서 왼쪽에 빼놓아서 위에 헤더, 메인 해서 태그를 세개로 먼저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디자인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 제이콜이 배울 때에 얘를 클릭할 때 옆에서 들어오는 메뉴는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잘 보시면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본문이 지금 있는 본문이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죠? 바디 안에다가 작성을 해보죠. 자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포토샵 파일이 있어요. 모바일 페이지에 포토샵 디자인 파일이 있고 아이폰 6 사이즈에 맞춰 있는데 어차피 쟤를 보고 우리가 픽셀 베이스로 코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참조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파일을 오픈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열자마자는 내비게이션 페이지가 나오고 있었을 거고요. 지금 포토샵의 그룹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어 있는데 여섯 개 페이지가 한꺼번에 포토샵 파일 하나에다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아, 네. 우리가 3차는 지금 모바일을 쇼핑몰로 기획을 하고 있고 메인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상세 페이지, 장바구니 페이지, 주문 페이지, 로그인, 회원 가입, 검색, 검색 결과 뭐 이런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다 몰아넣어도 이 포토샵 파일 하나의 파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아, 일단은 지금 뉴스피드 페이지를,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리스트뷰, 카드뷰. 리스트뷰와 카드뷰는 요거는 한 페이지 내에서 얘 버튼을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리스트뷰로 보이다가 또는 맨 처음에는 카드뷰로 보이다가 사용자가 요거 리스트뷰로 볼래? 라고 하면 요렇게 바뀌게끔 하겠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많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PC든 모바일이든 요렇게 리스트와 또는 그림만 보는 컨셉도 있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품 하나를 눌러서 들어왔을 때의 상세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우측, 왼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 메인으로 갔을 때 메인으로 갔을 때 요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나올 네비게이션 페이지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완료본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왼 처음에 우리가 코딩할 거는 요 리스트 페이지를 코딩을 할 거예요. 리스트 페이지에서 얘를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컨셉으로 해볼까 합니다. 좀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스피드 페이지 어라운드 미 해서 프로필 페이지 있고 룩북 해서 여기에 리스트 뷰, 카드 뷰가 이렇게 있다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적성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완료본을 보면 약간 큽니다. 이게 비율이 지금 잘못 잡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서 코딩에 반영을 하지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는 일단은 리스트 뷰를 먼저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다운받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요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html 짤 때 뭐까지 감안을 해야 되냐면 내비게이션 요 페이지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든 요기 왼쪽 상단에 얘를 클릭을 하면 옆에 숨어있던 메뉴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컨셉이기 때문에 html 작성할 때 얘가 안 보이고 있지만 얘도 html 작성을 해놔야 되겠죠. 숨겨놓고 우리가 토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왼쪽으로 들어오는 컨셉으로 제작을 하면 되니까 html 구조는 크게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위에 헤더 부분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가 본문 세 덩어리 있습니다. 이 사이트엔 특별히 지금 붙어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 이렇게 쭉 계속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컨셉입니다. 붙어가 없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다시 보면 aside에서 왼쪽에 빼놓으려 위에 헤더 메인 해서 태그를 세 개로 먼저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신 거에 폴더에 가보면 소울스 안에 포토샵이 있고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파일 구조 투리 구조는 다 만들어 놨어요. CSS 폴더 안에 기본적인 CSS의 리셋과 메인 메인은 비어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스폴더에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미지 스폴더에 들어가면 쓸 이미지들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리스트 뷰와 카드 뷰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해서 다닥다닥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경을 예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보일 위치마다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을 바꿔서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JS 폴더 안에는 빈 메인 JS가 있는 상태 입니다. 자 요번 예제에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작성하던 거와는 다르게 모바일 페이지만 만들어요. 반응형이 아니라고요. 열자마자 PC에서 만약에 그냥 보면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열자마자 이렇게 보일 건데 얘가 모바일 페이지 전용이라고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PC와 태블릿에 미디어커리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모바일이기 때문에 미디어커리 작성을 안해요. 물론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구분하겠다고 한다면 미디어커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태블릿에서 어차피 가로로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 컨셉으로 갈 거다 라고 하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린 모바일 페이지로만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 버튼을 클릭할 때에 우리가 기존에 디자인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요번에는 우리가 요거 제이코리 배울 때에 얘를 클릭할 때 옆에서 들어오는 메뉴는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잘 보시면 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본문이 지금 있는 본문이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게 하려면 HTML 구조를 어떻게 해놔야 되고 나중에 CSS와 JQuery에서 얘한테다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얘가 밀릴까 입니다. 이렇게 밀리는 컨셉으로 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파일을 보고 아까 전체적인 구조 세 개로 나연다고 했으니까 다운받으신 거 안에 인덱스 HTM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HTML을 보면 일단 상단에서 불러올 것들은 미리 제가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요게 폰터선 5로 넘어오기 전에 만들어놨던 거라서 470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특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SS 있고 그 다음에 JQuery 그리고 JQuery UI 라이브러리 로드가 되어 있네요. JQuery UI가 로드가 됐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를 쓰겠다는 얘기에요. 애니메이션에서 JQuery의 애니메이션에서 백그라운드가 애니메이트 되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 색깔이 특정 색깔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뀌는 과정이 애니메이트 되게 하려면 JQuery UI가 필요하고 또 JQuery UI를 로드했다는 건 JQuery UI의 위젯 중에 아코디언이든 탭이든 그런 거를 쓰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증을 쓰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트에서 뭐 뭡니까 이자오 백인이 그런 이증을 쓰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JQuery UI의 이 라이브레이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 안에다가 적성을 해보죠. 자,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된대요. 옆에서 들어올 영역과 위에 메뉴 영역과 본문의 메인 영역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어사이드왕 헤더와 메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헤더에다가 헤더에다가 굳이 이 사이트의 디자인을 보면 헤더 얘를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름을 넣어줬어요. 메인 헤더라고 왜 메인 헤더라고 이름을 넣어줬냐면 이 디자인은 메인 페이지의 헤더와 서브 페이지의 헤더가 달라요. 이게 서브 페이지의 헤더라구요. 그런데 더 들어가 볼까요? 서브 페이지의 헤더라구요. 서브 페이지에선 뒤로 가기 버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타이틀이 나오는 컨셉 이라서 첫 페이지의 헤더에서 타이틀과 다르다구요. 첫 페이지의 헤더에는 검색도 있는데 서브 페이지의 헤더에는 검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헤더와 서브 페이지의 헤더라고 해서 클래스명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사이드에는 이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에 근데 본문 본문 안에서도 본문 본문의 내용과 곁들여서 옆에 부가정보를 넣을 의향으로 어사이드가 다른 페이지에 더 있다라고 한다면 얘한테도 클래스명은 있어야죠.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사이드 메뉴라고 넣어봤어요. 디자인 여러분이 디자인한 걸 보고 초반에 전체 구조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의 구조를 보고 차근차근 작성을 해보죠. 음 헤더 가 있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어사이드 헤더 메인이 있으니까 나온 순서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어사이드부터 봅니다. 포토샵에서 어사이드를 열어놔야 되겠죠. 포토샵에서 레이어에서 두고 내비게이션의 옵션스를 봅니다. 다른 레이어들은 끄시고 내비게이션의 옵션스를 켜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어사이드 에서도 위에 헤더가 있고 본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뉜다구요. 헤더와 본문이 있어요. 나눌게요. 헤더와 본문은 섹션으로 해볼게요. 헤더와 본문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헤더안에는 그림이 있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리스트들이 섹션의 컨텐트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바로 있죠. 그리고 밑에 마이 프로필 해서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미지를 배경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밑에 있는 걸 제목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이번에는 이미지를 바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제목 해서 h1 으로 할게요. 자 이미지 경로 넣겠습니다. 척에 빅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다음 h1 에는 마이 프로 파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뉴스 피드부터 해서 여기까지 여기엔 리스트고 여기까지는 리스트고요. 얘들은 나중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 절대값으로 해서 포지션을 절대값으로 해서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 붙일 거니까 얘들은 특별히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되겠지만 요건 리스트 버처 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섹션 태그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섹션은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디자인은 없지만 웹초 위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고 화면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화면에 가릴 용도로 클래스명을 히든을 넣겠습니다. 사이드의 메뉴 메뉴라고 할께요. 그 다음 밑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네 개 네 개 안에는 앞쪽에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콘들은 다 폰터썸의 아이콘을 쓸 거고요. 어디를 클릭하더라도 다 링크가 걸리게끔 할 겁니다. 일단 제목이니까 H2까지 썼고 H3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안에 예 안에 A 태그가 있구요. A 태그 안에 아이콘과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폰터썸의 아이콘을 쓸 거고요. 폰터썸의 아이콘은 I 태그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글씨로 그냥 넣겠습니다. URL 라인 네 개 타이틀 했습니까? 확장 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과 아이콘 넣을게요. 아이콘은 우리가 지금 폰터썸의 어 4버전을 쓰고 있구요. 4버전은 제가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이제 5버전에서 올드의 다큐멘테이션은 제공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쓸게요. 요거 홈버튼 할 거구요. 자 빈 링크 일단 걸겠습니다. 페이지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다 실제 링크로 다 업데이트를 할게요. 다시 한 번 넣어서 빈 링크로 만들어 주시구요. I 안에다가 아이콘을 넣어볼까 합니다. 앞에 있는 건 홈이라고 해서 있어요. 클래스명 클래스명 넣을게요. 폰터썸의 아이콘 중에 FA에 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아래 I에도 다 넣으실게요. 이름만 바꿔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얘는 마커 구요. 세번째 꺼는 잠깐만 하나 둘 세번째 티셔츠의 모양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로 할 거냐면 잠깐만요. 홈 말고 지금 폰터썸 5에 와서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있구요. 다큐멘테이션 제일 하단에 보니까 링크가 있네요. 올드의 버전에서 470 버전이 있길래 다시한번 아이콘을 찾아볼게요. 셔츠는 있긴 있는데 혹시 다른게 있나 볼게요. 셔츠는 예쁘게 없다. 뭐 좀 모양이 다르지만 얘를 쓸게요. 셔츠의 인벌크 입니다. 셔츠의 인벌크 라고 입력하시면 나올거에요. 얘는 차트라는게 비슷한게 있습니다. 라인 차트라는걸 넣으시면 나와요. 안에 글씨 넣을게요. 아이태그 옆에다가 할거에요. 이 공간은 나중에 요 공간은 CSS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 아이태그의 오른쪽에 여백을 주면 된다구요. 그렇게 처리할 거기 때문에 글씨를 따로 태그로 묶지 않겠습니다. 뉴스 피드 포토샵을 참조해서 넣어주세요. 한칸정도는 떨구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고 아까 밑에 이 설정과 이 장바구니 모양 같은 이 녀석은 요걸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를 치면 누굴 기준으로 뭡니까 이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냥 a태그 두 개를 놓겠습니다. a태그 두 개 자 a태그 두 개 넣어주시고 얘들한테 다가 클래스명을 구분을 해야 우리가 얘한테 다가 앱솔루트 라고 해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기가 편할 거에요 세팅 이라고 했구요 얘는 마이페이지 라고 할게요 a태그 안에다가 컴피그 모양 저 세팅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폰터썸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뭐로 검색하면 나올 거냐면 컴피그라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COG 라고 하면 이렇게 컴피그 가 나옵니다 걔를 쓰시면 되고 저 서랍 같은 거는 알카이브 에서 알치이브 라고 검색하시면 비슷한게 나옵니다 똑같은건 지금 없어요 똑같은걸 할 생각 했으면 이미지로 저장을 했어야 되는거고 우리는 그냥 편의상 편하게 아이콘을 구현할 거니까 폰터썸을 그냥 쓸게요 그래서 COG 와 알치이브 또는 알카이브 라고 하는 저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의 컴피그 하고 그대로 카피해서 클래스명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두개나 있네 지울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디자인을 잘 보시면 마이페이지에 마이페이지 디자인을 보면 숫자가 요 박스 위에 동그라미로 해서 있어요 저 숫자는 나중에 여러분이 장바구니에 다분거든 아니면 뭐 수신함이 있어서 매일 수신함에 그 숫자를 보여주는 거든 db에서 숫자가 넘어오면 그 숫자를 반영해서 여기에다가 뿌려주는 컨셉으로 나중에 사이트를 만들 때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 a태그 우리가 지금 아이콘은 요 i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저 숫자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거냐면 여기에 a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요 a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위로 이렇게 올릴 거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에 카트라고 해볼게요 카트하고 해서 8 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카트라는 우리가 우리만 쓸 사용자 속성 데이터라는 사용자 속성을 이용해서 카트에다 적게 숫자를 넣어놓으면 저 숫자를 받들어와서 뭘 만들겠다는 거냐면 이 a태그를 기준으로 before after 에다가 저 숫자를 만들거고 저 a태그를 기준으로 before after 만든 걸 여기 위치에다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그를 별도로 안 만든다고요 안 만들고 바로 여기에서 숫자를 받아와서 구현할 수 있게끔 작성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섹션 왼쪽에 이 부분에 HTML 작성이 끝났어요 자 이 페이지 잘 보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줄여보면 이렇게 줄였을 때도 보면 지금 좀 큰 모니터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항상 하단에 있고 리스트는 이렇게 위축에 위쪽에 있게 하려구요 커도 작아도 이렇게 채워지는 컨셉으로 나중에 구현을 할 겁니다 자 헤더 부분으로 봅시다 접을게요 뉴스 피드 페이지로 와주세요 뉴스 피드 이제 이 위에 부분을 보고 HTML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로 오지요 자 헤더에는 크게 3개가 있죠 근데 3개뿐만 아니라 모두 염두에 두고 HTML 짜야 되냐면 위에 이 검색이요 요 검색을 누르면 검색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 창이 내려오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내가 클릭하기 전에 위에 숨어있었다는 얘기죠 요게 숨어있게끔 HTML 짜야 돼요 자 일단 크게 3개로 나뉘고 검색도 있대요 자 일단은 나중에 CSS 잡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거요 요 바에서 바에서 얘는 앱솔루트로 처리할 거고요 얘도 앱솔루트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온전하게 여기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건 누가 온전하게 공간을 차지할 거냐면 이 타이틀이 이렇게 공간을 온전하게 차지하기에 그냥 둘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붕 띄울 거고 얘도 붕 띄울 거라고요 붕붕 띄울 것들은 같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헤더 안에다가 작성 해볼게요 헤더에 이너 라고 작성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폰터섬에 가서 얘들 줄무늬와 이 서치 버튼을 카피를 해오면 바 라고 검색하면 되요 그들을 카피해서 하나는 뭐로 만들 거냐면 서치 토글과 서치라는 클래스명은 제가 필요해서 넣은 거고요 쟤를 클릭할 때 FAVARTH라는 클래스명으로 불러오는 것 보다는 내가 이름 지워준 토글이나 서치로 클릭했을 때 할 일 해서 나중에 제이크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클래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제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헤더 부분에 html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왼쪽에 토글 메뉴 가운데 메뉴 오른쪽에 어쨌든 절대값으로 위치할 서치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을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나중에 내려오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작성한 누구 이 헤더의 이너 있지 않습니까 이 헤더의 이너 이너 에다가 이 빨간색 배경 을 쓰겠다라는 얘기구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녀석은 클릭했을 때 나오는 얘는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 위에 숨었다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숨어있다가 나와야 된다구요 요거 얘는 누굴 기준으로 메인 헤더를 기준으로 위에 숨어있다가 나오게 할 거라구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작성할 거니까 우리가 클릭했을 때 나올 폼은 여기에다가 있어야 된다구요 헤더 안쪽에 있어야 나중에 얘한테다가 앱서르트를 처리를 하고 얘를 기준으로 위에 숨어있어 라고 할 수 있다구요 그리고 이거 밑에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한테도 포지션을 줄 거고 얘한테도 제트인덱스를 줄 겁니다 이 밑에 깔리라고 해서 자 폼 액션 우리는 액션에 특별히 넘길 파일이 없으니까 그냥 빈거를 넣으면 또 웹표준 검사에서 비웠다고 뭐라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사용자가 입력한 건을 넘길 방법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 페이지에서 검색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메서드는 뭐로 넣어야 됩니까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식봉 포스트와 갯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포스트와 갯 중에 뭐를 넣어야 합니까 어 굳이 얘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소표지에 묻어서 가면 되죠 그래서 get 이라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라벨 인풋 해서 정식으로 작성을 하되 나중에 가릴 것들은 안보이게 처리를 하죠 라벨 인풋 라벨 인풋 해서 html 해서 얘들을 쌍으로 연결을 하려면 묻잖아요 이건 누굴 위한 거니 라고 해서 포에다가 검색이니까 그냥 설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한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id 설치가 있어야 죠 여기에 다가 서치 인풋 의 타입은 텍스트 구요 플레이스 홀더 는 특별히 없었네요 그냥 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구요 요거 이거 누르면 검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화살표에 이걸 누르면 검색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이거 인풋으로 처리하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요걸 폰터섬에 아이콘을 쓸 거고 폰터섬이 글씨도 들어올 거 할 때에 인풋의 밸류 안에는 얘가 코드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튼으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버튼 버튼으로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버튼의 타입은 기본값이 썸밋이지만 써줬구요 여기 안에다가 서치의 아이콘이 와야되겠다 그냥 저 화살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화살표 폰터섬에서 검색을 하시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화살표에요 arrow 검색을 해보면 동그라미에 들어오는 arrow의 circle의 right를 쓰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구요 리스트 하나 구조 만들고 카피해서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보죠 자 form은 이렇게 해서 끝났구요 헤더가 끝났습니다 메인으로 가보죠 자 보통의 쇼핑몰에서 메인에는 최근상품 신상품 핫한 상품 이런식으로 나열을 쭉 하는게 보통의 사이트죠 여기에서는 최근 제품이 쭉 리스트로 나오는거니까 리스트로 작성을 하지요 latest products 해서 최근 제품을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리스트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이 리스트의 구조는 잘 만들어 놓으면 뒤에 페이지에서 계속 활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컨셉으로 나오기 때문에 써먹을 수 써먹기가 좋다구요 그래서 이거 작성할 때 지금 이 리스트 안에 지금 얘 디자인 할 건데요 이거 작성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만드는 게 지금 만드는 게 어디에도 계속 나올 거냐면 자 지금 뉴스피드 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위에 요거의 스타일 본문의 스타일 아래 푸터의 스타일 이 스타일이 어디에 리스트 뷰에서 카드 뷰 할 때도 똑같이 나온다구요 카드 뷰의 위에 본문 아래 푸터의 디자인이 이 색깔과 안에 패딩과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와 배경과 아래의 색깔과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다 똑같다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으로 만들기 좋게끔 클래스명을 적당하게 넣어가면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명이 있으면 무조건 요 색깔에 요 패딩에 요 간격 요 스타일이 나오게 클래스명 특정 클래스명이 있으면 요 모양에 요 색깔에 요 간격이 나오게 작성을 하겠다고요 그게 여기에서든 여기에서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하나의 구조는 이 리스트 하나의 구조는 크게 또 세등분되어 있다고요 둘 셋 거기 안에서도 얘들이 둘로 나뉘니까 둘 거기 안에서도 얘들이 또 둘로 나뉘니까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맨 처음에 이 구조를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개를 먼저 나누지요 리스트 하나의 구조를 작성 하겠습니다 리스트 하나 안에서도 헤더 있구요 본문 있구요 그 다음에 부터가 있습니다 헤더에도 이름을 넣지요 자 지금 제가 클래스명을 패널에 헤더 패널에 컨텐츠 패널에 푸터 라고 놨어요 그러면 뒤에서도 대부분 리스트로 나오지만 리스트가 아니더라도 클래스명 패널의 헤더와 패널의 컨텐츠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양과 똑같이 나오게끔 다 설정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것도 똑같이 나왔던 거네 라고 해서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css 새로 자는게 아니라 공통으로 작성할 용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구요 자 이제 헤더 안에 보면 헤더 안에 보면 왼쪽에 아이콘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타이틀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옛날이라고 하면 불과 불과 2년전 이에요 2년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걸 태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미지 라고 하고 옆에 있는 태그를 묶어 줄 용도로 hgroup 이란 태그를 썼어요 불과 2년전만 해도 이 태그를 썼다구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자동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타이틀을 h2 또는 h3 이렇게 묶어 줬는데 hgroup을 안 쓰는 이유는 hgroup이 사장 됐어요 최근에 사장 됐다구요 불과 2년전 에도 쓰던게 작년부터 얘가 사장이 돼서 못 씁니다 이걸 하고 외표준형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어떻게 디플리케이트 된다고 나온다구요 디플리케이트 됐다는 건 사장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iv의 titles 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거에요 그래서 타이틀들을 이렇게 묶어줄 용도로 div를 하나 더 만들거에요 왜 묶어주냐 얘한테다가 우리가 이미지가 있고 옆에 타이틀이 사실 안 묶어줘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사이의 간격을 누구한테 이미지한테 줄거고 또는 얘들도 묶여 있어야 누구 안에서 이 헤더의 높이 안에서 얘들을 센트로 놓기가 뭐를 쓰면 편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누구한테 이거 하나한테 하면 위에 패딩 아래 패딩 구현할 필요 없이 바로 가운데 놓기가 편하기 때문에 두개를 묶어주겠다는 거에요 이렇게 두개가 묶여 있어야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요걸 가운데 놓겠다고요 앱솔루트에서 가운데 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운데 놓겠다는 얘기에요 자 이미지 넣어보죠 지금 디자인에 보면 이미지가 요 녀석입니다 요거 좀 작은게 들어와야 될 것 같으니까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음 80자리가 있어요 80자리를 쓰도록 하죠 편의상 그냥 이미지는 하나뿐이 안넣습니다 이미지사 안에 척의 프로파일 png 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더의 모양을 보고 있구요 이거는 리스트 헤더의 아이콘 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저 알트에는 나중에는 각각의 상표를 대표하는 이미지 아이콘이 들어오고 그 이미지 아이콘의 설명 등록할 때 나오는 설명이 나오게끔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hdml 이니까 수동으로 넣는 거고 자 타이틀 2 3 넣었지요 포토샵에서 카피해서 넣으십니다 자 넣으시되 지금 에브리데이 부분이 볼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얘를 구분을 하려면 스펜택으로 감싸 합시다 자 h3 안에 얘는 볼드로 나오게끔 할 건데 음 나중에 이거를 구현할 때 DB에서 얘를 구분하게끔 들어오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거를 나중에 태그 이름 등록한 태그 이름이 여기에 나오게끔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디자인되어 있는 대로 얘를 구분해서 볼드로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스펜택으로 구분을 할게요 자 본문 안에 들어가는데 본문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에 설명 부분과 오른쪽에 이미지 부분 남겨있는데 이미지는 만약에 얘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가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미지가 없을 때는 이 사진 아이콘 아이콘이 나오도록 되는 컨셉이에요 이미지가 나오면 여기 안에 갇히는 거고 이미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지가 없을 때 나올 이 사진 아이콘이 나오게 하겠다고요 일단 둘로 나뉘어 있답니다 이건 패러그래프로 나누면 되겠고 얘는 여기 안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나오데 어디 이 배경에 이 테두리 안에 갇혀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를 감싸는 부모가 있어야 되겠어요 패러그래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얘한테다가 배경과 테두리를 주겠다고요 그 안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고 이미지가 없을 때는 이미지 수 안에 높이게 스몰 큰 거냐 작은 거냐 잠깐만요 이건 리스트 뷰일 때 나오는 이미지 구요 얘는 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높이 글 쓰겠습니다 높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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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카피해서 쭉 넣도록 하죠 포토샵에서 내용 카피했구요 넣어 주십시오 다음 푸터 구조를 봅니다 자 푸터에 보면 왼쪽에 카테고리와 비슷한게 왼쪽에 두개 있고 오른쪽에는 찜하기 하트 버튼이 있어요 디자인을 다시한번 보면 요게 이 푸터 안에서 왼쪽 요 두개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얘 둘을 묶어주는게 있어야 너 왼쪽으로 가 너 오른쪽으로 가 라고 편할거니까 푸터에 가서 둘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얘는 찜하기 에요 찜하기 라는건 얘를 체크를 하면 이 사용자의 마이페이지에 내가 찜한거 마이 위시리스트 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찜한게 리스트가 쭉 들어가야 되는 컨셉이라구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뭐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폼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쇼핑몰들은 쇼핑몰들은 요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차에 쇼핑몰 디자인할 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품에서 이 상품만 찜한거지 밑에 있는 상품을 찜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얘만 찜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해요 얘를 찜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 찜했을 때 사용자가 이 상품의 만약에 아이디가 아이디 01 룩북 뭐 LH의 아이디 01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LH의 01번을 체크를 했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이거를 찜했다라는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두번째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왜 클릭이 안되냐 이거 완료번에 살짝 문제가 있네요 자 얘를 클릭하면 지금 두번째 클릭을 클릭했다라고 해서 두번째가 또 찜의 리스트에다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쨌든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다라고 해서 폼을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폼을 작성을 할 때에 사용자가 클릭하고 다시 클릭했을 때 풀리는 것은 뭡니까 인풋의 타입을 뭘로 해야 돼요 지금 얘를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클릭하고 풀리고 다시 클릭하면 채워지는 이걸 구현을 하려면 인풋의 타입을 뭐로 해야 되냐고요 둘 중에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인풋의 타입을 뭐로 해야 됩니까 라디오 버튼입니까 체크박스입니까 라디오 버튼은 한 페이지 내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체크박스는 여러개가 있으면 다중 선택이 가능한게 체크박스라고요 그죠 이 페이지 안에서 내가 찜한게 하나만 찜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박스로 해야 된다고요 인풋의 타입이 뭐라고요 체크박스라고요 자 클릭을 할 때에 지금 하트가 나오고 안 나오게 해줘야 돼요 하트는 마찬가지 폰터썸을 쓸 거고요 폰터썸의 지금 470 버전에서의 폰터썸에서는 다큐멘테이션 맨 아래 올드 보고 있구요 아이콘에서 하트를 검색을 해 볼게요 자 하트를 검색을 해 보면 하트가 이렇게 두개가 있다고요 이 두개를 겹쳐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겹쳐 놓고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면 얘를 요걸 보이게 하고 다시 체크박스에 체크가 풀리면 이거를 보이게 하겠다구요 두개를 겹쳐 놓고 하나만 카피를 해 볼게요 이게 체크가 되면 그 뒤에 얘들을 두개를 이렇게 묶어 놓을 건데 자 하나는 채워지고 하나는 안 채워진 거라고 하니까 안 채워진 거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예 안에가 비어있는 건 이렇게 한답니다 열자마자는 비어있는 거고 체크를 했을 때는 안에 채워진 하트가 나오게 하겠다구요 요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인풋이 있고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 보면 저장하고 한번 브라우저에서 보시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 봅니다 해 보면 지금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체크박스가 좀 확대해 볼게요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얘를 클릭하는게 아니라 이 하트를 클릭할 거에요 이 하트를 클릭하면 비어있다가 채워지게 할 거라고요 하트를 클릭을 하면 자 얘를 클릭하면 요 인풋이 체크가 되려면 이 두 개의 하트는 뭐로 돼 있어야 될까요 요걸 클릭하여도 이걸 클릭해도 얘가 채워져야 된대 다시 얘를 클릭하면 이 체크가 풀려야 된대요 저 두 개는 무슨 태그로 되어 있어야 되냐고요 글씨를 클릭하면 글씨를 클릭하면 이 인풋이 체크가 돼야 한대요 얘는 그럼 뭐냐고요 라벨이죠 라벨로 묶겠습니다 이 두 개를 라벨로 묶을 거라고요 요 두 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답니까 이 두 개가 요 라벨 안쪽에 있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라벨은 클릭하면 이 체크 박스가 체크가 되고 풀리게 하려면 이 라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누굴 위한 건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위시리스트 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요 인풋에 가서 뭐가 있어야 돼 아이디 위시리스트 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자 요 순서를 볼게요 순서가 라벨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될까요 라벨이 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위에 아래 어디에 있어야 어디에 있어야 예처럼 완료본처럼 이걸 클릭할 때 채우고 풀 수 있냐고요 이거 jQuery로 안 할 거예요 CSS로 한다고요 CSS로 처리를 한다고요 가정을 할 때에 이 라벨이 어디에 있어야 이 라벨이 어디에 있어야 얘가 채워지고 비워지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라벨을 클릭을 하면 라벨을 클릭하면 얘가 체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라벨을 클릭을 하면 저장하고 볼까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보면 얘를 클릭하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클릭해도 우리는 라벨을 클릭하는 거니까 얘가 체크가 된다고요 이 두 개는 겹쳐 놓는다고 했고 얘를 클릭했을 때 뒤에 체크가 되고 안 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구현할 때 이게 화면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체크했을 때 CSS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할 수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없다고요 지금 클릭하면 누가 체크가 됩니까 인풋 얘가 체크가 된다고요 나중에 CSS에서 얘가 체크가 되면 인풋이 인풋이 체크가 되면 체크해서 체크가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든 그 뒤에 따라오는 누구든 해서 그 녀석의 누구? 라벨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요 라벨 안에서도 누구? 여기 안에서 아이 태그 중에 몇 번째 퍼스트 차일드가 나타나고 사라지게 할 거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Opacity 0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할 거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려면 여기가 바로 뒤에 있는 거라고 돼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려면 얘가 체크된 다음에 체크된 거 이게 뭐예요 인접 형제 선택자라고 해서 얘랑 동그루 있는 형제들 중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 녀석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풋 뒤에 있어야죠 그래야 얘가 체크됐을 때 뒤에 따라오는 이 라벨의 스타일 중에 얘를 나타나게 하든 얘를 나타나게 하든 얘를 나타나게 하든 할 수가 있다고요 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인풋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CSS에서 인접 형제 선택자를 쓸 거니까 얘가 체크된 거 뒤에 라벨이라고 해서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차피 화면에서 사라지게 할 거지만 얘 기능은 다 한다고요 우리가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체크되고 풀리는 건 내부적으로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좀 전에 작성한 것처럼 이 뒤에 있는 라벨의 안에 있는 i의 css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고요 jQuery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form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form이라고 했을 때 이 form은 반드시 form 안에 뭐가 있냐면 전송 버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체크를 하면 체크를 하면 바로 요게 체크리스트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전송 버튼은 일단 생략을 할 거지만 꼭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 발생을 해요 자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을 보면 부츠와 레더가 있습니다 이건 이 상품의 카테고리일 수도 있고 이 상품의 태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부츠와 레터라는 레더라는 이녀석은 링크를 클릭하면 부츠들만 모아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가죽으로 된 것만 모아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에요 이게 태그라고요 자 그러면 얘들 태그들은 왼쪽에 이렇게 너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htn에서 누구를 묶어줬습니까 카테고리 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 태그 두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두개를 만들고 얘를 클릭했을 때 갈페이지는 아직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빈 링크를 넣으시겠습니다 부츠 레더 이렇게 해놓으면 되시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안에 a 태그들 두개는 제대로 뿐이 없으니까 개들마다 특별히 또 클래스명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으시구요 됐습니까 자 리스트 하나의 스타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뭐 하나 한겁니까 이 리스트 하나 작성한 거에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세 개로 누리면 되겠죠 이 li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밑으로 늘리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개 네 개 정도 늘렸어요 리스트 하나의 구조를 카피를 해서 네 개로 늘렸다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 합니다